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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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이 만나뵙니다. 제 최고의 친구를 만나뵙니다. 제 학생의 친구를 만나뵙니다. 미스터 김입니다. 오늘의 작업을 끝냈습니다. 미스터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소주 드링킹 스페셜 리스트입니다. 스페셜 에이저. 강남 소주 드링크. 어디? 여기? 가보자. 저희 가야합니다. 강남에 엉덩이 많아요. 좋은 차도 많고, 아까 맥라렌, 페라리, 포르쉐, 뉴욕 나이트 마켓. 오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왜 그러게? 뭐야? 뭐야. 오.. 고기국구. 그리고 옛날에 한국인자가 그거보는 형집 날거같은거 오빠 강남스타일 ㅎㅎㅎ 강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어로 리치 리치 블라인데이트 블라인데이트 소개팅 매우 너무 비싸다 그래도 그렇게 비싼거 같진 않아? 옛날에는 비싼데 allowing 셀카 한 번씩 찍고 가세요 셀카 짜잔 한 명이 뭐예요 오비에서 나온 새로운 베킨대 오비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 오! 고맙습니다 가게에서 한번 시켜서 이러보세요 산맥라거 어디 가냐 근데? 감성 캠핑 뭐야? 캠핑이 굉장했어? 어 그래 그래 논현동 옥상에서 뭐 어떻게 한다? 가보자 가보자 셀프 미역밥 캠핑 캠핑 불이 날까? 가보자 지하야 캠핑이... 아니 설마... 다시 다녀데 이게 너무 늦어요 11시 이후에 나까지 가질 수 없는 거든 家에나 갈게 나iplier 시래가 자아... 레츠 고 호오오오오음 레츠 고 호오오오오오오오옵 자, 이제 가야겠다. 가야겠다. 잠시 가야겠다. 혹시 지내줄가 또 가리지 않나. 마지막 차량이나 마지막 버스에 빠져나가야겠다. 강남, 정자, 기영. 내 차량이 아니라 강남, 정자, 기영. 이거라고 생각해. 생각해보니까. 가야겠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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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